니가 정기철이냐? 니가 날 찾았다고? 나 이씨 날랑이 너 누구야? 안돼 상호씨 한번 들려나? 태호 예의증원 야 씨바 내가 연기가 좀 되네 족가의 양아치 새끼야 엄베 방금 들어왔어 야 이 양아치 왜 이 새끼들아 내 밑으로 두어 뭐라고? 내 밑으로 우리 키토트랑 난 이 새끼들아 나 이쁘고 갈라 나 이쁘고 장기철이네 아랫 혀 제 경찰이 사와! 오늘 나갔어. 나 안 사줬는데? 하얀? 이스크림인 것 같습니다. 경찰! 괜찮아요? 네. 네, 괜찮습니다. 성은 내가 보자. 무슨 일이다. 네.